시베리아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이번에는 배설공주 맞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지?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지? 바로 나! 아우 정말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네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너무 멋지십니다 당연하지 아우 정말 오빠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언니들 일어나세요 언니들 일어나세요 언니들 일어나셨어요 아 저는 언니를 사랑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큰 거울을 큰 거울 아 남자 저기 오빠들은 거울이 못 돼 작은 거 같지만 이번에는 큰 거울 이야 큰 거울을 보고 자 두 손으로 거울이 한번 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? 뭐지? 바로 나 시작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? 바로 나 하하하하 네 정말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네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모든 짓입니다 당연하지 눈물 잘하십니다 다리 칠 게 없어요 저 그냥 가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세일이니까 눈 눈 하하 하 하 입으로는 크게 아까 아셨죠 가슴에 있는 립두관 눈에 있는 립두관이 화려 있도록 그래야 허리도 나고 이 안에 있는 화병도 다 없어지는 거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청량되고 소화되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눈 하 하 머리 이거 치면요 주먹을 치면요 두툼이 없었어요 근데 좀 세게 쳤어요 아프게 머리 머리 하 하 하 이렇게 하면 위 소화하잖아요 위 위 위 하 하 이렇게 하면 잠이 좋아져요 네 잠이 좋아야 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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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방방 네 방방 방방 하 하 하 이번엔 여기 등 척추 척추가 고자지니까 척추가 고자 곱게 돼야지 허리도 안 아파요 그리고 안 아파요 그리고 안 아파요 허리를 구부리시면 계속 구부러지니까 자 두 등등등등등 하 하 하 하 너무 잘하십니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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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하 하 하 에 하 하 어우 너무 반Gold 귀 하 리 하 하 간장 눈눈 시작 위위 힘 너무 잘 ensures 계속해서 uary 그 기존에요? 가서 뽑아야 되는거죠? 이마자세로 하시면서 털기 시작하면 아싸 하면서 시작하세요 시작! 아싸! 15초 이상을 웃어야만 효과가 있는거에요 자 이번에는 1분당 2분간 다같이 합쳐서 다같이 웃음을 크게 이 얼굴에 충분히 눈물 걸리시듯 하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? 예! 네! 준비됐나요? 네! 시작할까요? 예! 준비 시작! 아싸! 하하하하 정말 잘하십니다! 정말 잘하십니다! 당연하지! 정말 잘하십니다! 당연하지! 너무 훈쩍입니다! 당연하지! 네! 앉으셔도 됩니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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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대단하십니다! 하하하하 오우 대단하십니다! 하하하하 네, 건강하게 되세요. 감사합니다.